3국 유사 휴교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진입니다. 현재 시간 새벽 5시 15분이고요. 1시간쯤 달려왔거든요. 내일이 뭐였냐? 3국 유사 휴교소입니다. 이번 힐티에서 뉴론데이라고 저를 초청을 해주셨는데요. 9시까지 수원으로 오라네?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뉴론이라는 시스템을 제가 너무 구경해보고 싶고 궁금했거든요. 오늘 가서 그 시스템에 관련해서 어떻게 방식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신제품들이 출시가 됐는지 간략하게 알아볼 건데 오프닝을 왜 여기서 찍고 있냐면 이렇게 힘들게 왔다는 거를 힐티 측에서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다음에는 한 시점은 좀 좋아.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다들 눈치게임을 시작했을 거예요. 어디를 먼저 가야지 사람이 안 모이나 나도 눈치게임 좀 하고 일단 한번 둘러보시죠. 지금 저 기 두 기계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한 개는 유선입니다. T2000-222이 신형인데 배터리예요. 유선이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구경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힐티에서 나오는 브레이커라고 그러죠. 브레이커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아까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저 제품이 유명한 거 얼마나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손에 잔진동 없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런 대형 브레이커가 이제 브레이커가 작업자분들의 피로감에 직격탈을 줄 수 있는 철걱의 거의 악몽 같은 제품인데 저런 느낌이에요. 이게 영상으로 안 담길 거예요. 아마 이게 써봐야지 얼마나 부드럽게 되는지가 아는데 타격감이 아예 달라. T2000-222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드럽기만 한데 물론 성능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인데 얘는 부드러운데 왜 이렇게 쎄 느낌이에요. 이게 많이 꼬이는데 얘는 부드러운데 왜 이렇게 힘이 쎄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려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무게 무거워서 일하겠나 싶었는데 안 무겁습니다. 지난번엔 누구더라? 어떤 유튜버분이 되게 무겁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안 무거워요. 철거하시는 분들은 힘이 좀 셉니까? 이제 그분들에게는 그냥 간단하게 들고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무게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합니다. 어 비속 한번 쓸게요. 와 개 좋네. 너무 좋네. 다음으로 한번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작업해볼게요. 아까 먼지 양 보셨죠? 아 소리 봐. 150mm 인데 갈아버리네요. 지금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집진기 성능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마 영상으로는 티가 많이 났을 거예요. 확실히 날리는 분진 같은 게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오픈된 공간이지만 현장은 보통 협소하죠. 보통 뭐 병면을 부수든 보통 예로 뭐 이제 병면을 부수진 않지만 바닥을 부술 때 협소 공간이나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도 많이 뚫으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집진으로도 완전 완전 무선인 거잖아요. 어디 뭐 줄 끌고 다닐 필요 없이 완전 무선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짜 와예요. 와 와 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제가 이게 유튜버 지갑 특성상 유튜버보다 말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거지 일반인 분들이 보시면은 그냥 와 하고 말 정도로 이게 입이 다물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안 무겁습니다. 혹시나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를 들고 병면을 부수면은 무겁겠지. 근데 보통 얘로 병면을 부수진 않으니까 바닥에다 놓고 작업을 하는 공구인데 이 정도 무게면은 무겁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야지 바닥을 뚫을 때 힘 전달도 가능하고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힐 뒤에 와 이 뭐라 그러니 이거 저진동은 어마어마하네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진동은 유선 제품이 좀 사기급이고 얘는 힘이 올라갔다 보니까 진동이 저거보다는 좀 올라가긴 했는데 두 개 중에 뭘 쓰려고 하면 저는 이것 씁니다. 무조건 이것 써요. 금액을 떠나서 저는 무조건 이것 쓸 것 같아요. 이거는 한 가지 포인트 원래 저거는 수도로 연결해서 쓰는데 충전 분무계 같은 걸로 쏴주네요. 성능 기가 막힌다. 한 마디로 정리할게요. 와 진짜 와 팔줄이 넘어가면 유선이에요. 저 크기의 유선의 힘을 낸다는 게 웃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벽면 작업한다고 아예 파괴를 못해서 힘이 약해 보였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원래는 유선이 전원 성능이 나와야 되는데 충전으로 지금 전원 성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게 좋은 애거든요. 다르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손에 진동이 원래 힐티가 얘도 원래 진동이 되게 적은 편인데 얘를 쓰다가 얘를 쓰니까 이게 안 좋은 걸 쓰는 느낌이 나요. 장난 아니에요. 이게 진동이 거의 안 와요. 원래는 진동이 많이 와가지고 팔이 저릿저릿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처음에 이것들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혹시 날이 다른 거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같은 날이네. 이제 확실히 충전이 유선을 넘어갔네요. 옛날에는 정말 이게 유선 같은 파워 같은 느낌의 말들이 많았는데 넘어갔어요. 뭐 이런 간단한 시연으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웃기기도 하지만 그만큼 임팩트 있게 구멍 하나만 뚫었는데도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는 거 보니까 장시간 사용할 때나 많은 구멍을 뚫으시는 분들도 써보시면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다른 거 한번 하러 가보시죠. 아 이게 말을 못 하겠는 게 제가 운 좋게 많은 공구를 써볼 수가 있잖아요. 진동 대비 힘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원핸드 커스로 써보려고 했던 이유가 너무 빨리 잘릴까 봐 제가 원핸드 커스로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지금 제가 이걸로 썼잖아요. 방금 보셨듯이 그러니까 훅 하고 잘려 들어가는 게 너무 빨리 잘려 들어가니까 성능을 알기도 전에 잘려버려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거는 확실해요. 얘도 손에 오는 진동은 확실히 적습니다. 이런 철거에 관련된 덧브레까나 이런 커스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다가오는 진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피로감과 직결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내 손에 오는 피로감이 정말 적습니다. 아마 허공에다가 어디 매장에 구매하러 가셔가지고 당겨보면 힘 별로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동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우려했던 부분이 무게감이었는데 무게도 안 무겁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단 말을 아낄게요. 방금 촬영 전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그라인더 잡잖아. 인식한다. 봤어요? 봤어요? 여기에 센서가 있나봐. 이 자체에 이러면 그라인더 다칠 일 없어요. 이러면 얘가 깨져서 내 눈에 튀지 않는 한 그라인더 놓침이나 킥백으로 다칠 일은 진짜 없어요. 기가 막힌다. 나는 그라인더는 이거 두 개만 만져보다 감동이다. 힐티니까 부하를 걸어보고 잘라보고 이런 거 할 필요 없거든요. 나는 지금 이 기술력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로 그라인더는 감동입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다가도 진짜 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럴 일이 없다는 거 아니야. 지금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용을 못하는데 나중에 부하 테스트나 그런 거나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두 시간이 순삭이 됐어요. 저 쫓겨났거든요. 그만하래. 이제 그 다음 일반인분들 행사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보고 이제 나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손하게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와 스케일 보셨죠? 감독님들 스케일 보셨을 거예요. 전시회 장을 부스를 뭐 몇 부스를 빌린 게 아니고 전시회 장을 빌려 버렸어요. 이게 압도적인 스케일이었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로 놀랐고 다 넘어가고 자근자근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로 성능 업그레이드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써보질 못했지만 보통은 조금 좋아졌네 수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프닝 행사 때 최대 두 배로 좋아진 성능이라는 게 와닿을 정도로 성능적으로 거의 모든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된 걸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 와 이게 클라우드 일단 배터리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다. 배터리가 이제 뉴론 배터리로 새롭게 런칭이 됐죠. 성능이 올라간 이유가 이 뉴론 배터리의 덕분이었고요. 배터리 출력값을 확실히 올리고 제품의 성능을 오롯이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게 TMI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힐티가 요 몇 년간 신제품 출시를 거의 안 했어요. 힐티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신제품을 출시를 안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현재 40개 신제품을 동시에 런칭했다고 하죠. 이게 말이 40개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40개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고 런칭한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뉴론 배터리의 성능에 정말 깜짝 놀랐고요. 마지막으로 놀란 부분 클라우드 시스템 이 부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힐티에서는 공구 임대로 인한 활성화를 위주로 저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힐티 되는 점 중에 대부분들이 임대 시스템으로 힐티 공구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구를 어디어디에 어느 현장 어느 현장에 어떤 공구를 얼마나 많이 며칠 동안 쓸 수 있는 거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제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게 만들어놨죠? 근데 저는 고부부보다는 제 개인적인 개인 사업자 혼자 쓴다 도둑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힐티 공구는 훔쳐가실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다 보이니까 어디로 내 공구가 이동했는지 현재 위치가 어딘지 배터리를 끼우는 순간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 하나로 분신률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됐다고 물론 그렇게 해도 훔쳐가실 사람 훔쳐가겠지 정말 확 바뀌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리를 하자면 오늘 저는 힐티 런칭회를 보러 온 게 아니고 뉴론이라는 메이커의 런칭회를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힐티에서 뉴론으로 바뀌었다는 느낌을 크게 받은 와우 이게 영상으로는 아마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저희 감독님들이 영상으로 표현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오늘의 철물점TV는 여기까지고요. 힐티 초대해 주신 관계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